부드러운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못하는 거야 찰 너한테 먼저 부탁을 한 게 몽환의 라비던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 맞아 어우 두근두근 아니 그래도 약간 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너 전에 3976 부탄 34000 스킬 찍은 걸 좀 봐야겠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신있지 내가 스킬 그래도 좀 열심히 했지 이걸로 볼게요 그냥 나쁘지는 않네요 네 돌수도 있을 것 같고 샌드버스트도 2단이고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샌버 언제 2단 찍었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깜빡해 일단 기본적인 거는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인간 기준에 템 맞추는 걸 먼저 들어갈게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널 히트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맞춰야 하는 게 파이클감? 파이클감 아 맞네 야 역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야 뉴비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니면 복귀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추가 장비 슬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냐 안 하냐 이거를 좀 유무가 좀 중요해요 넌 쓰니? 나 안 써 이거를 이제 원툴 세팅이라고 그래요 원툴 안 써 나 자 파이널 히트를 보면 요즘 시세가 한 1400만원? 1400만원? 어 어제였나 제가 확인했던 게 1400에서 1700 자 여기 보니까 바로 1700만원에 파이널 히트 풀타임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인첸트가 지금 없잖아요 아 맞다 그렇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확인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이 인첸트 값도 계산을 같이 해줘야 돼 조금 보류를 해볼게요 다른 게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이트는 웬만하면 20레벨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어 쿨감이니까 네 왜냐면 쿨감도 쿨감이지만 1렙당 6초예요 6초 아 6초?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제 망각 손자주잖아요 망각? 그럼 이제 시세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내가 망각을 검색을 해봐 간단하게 알려줬던가 오늘 시간상 자 아까 1700만원에 얘를 바르면 얼마야 1700에 2200 여러분들이 직접 바를 것인지 발린 거를 살 건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발라볼까? 발린 거 할래? 자 일단 파이 쿨감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제니는 쌍검 세팅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양손검을 하려면 에르그 45레벨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한 건 너무 비싸다 그냥 보수용이다 다음 맞춰줘야 할 게 견과버스로 들어가서 파이널 히트 지속시간 지속시간 몽환의 라비던전급에서는요 파이 지속이 진짜 높은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높은 걸로 파이도 할까 2000만원에 2레벨을 더 투자를 하냐 약간 좀 줄이고 가냐인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나 이게 세공이 18레벨이란 말이야 27초 근데 얘는 20레벨이야 근데 2100만원 차이가 나 1000백만원 차이가 3초 3초에 1100만원을 태워 근데 얘는 인첸트가 더 좋아 아 그래? 아 그럼 인첸 좋은 걸로 해야지 그러면 남자꺼네 아 그럼 그럼 남자꺼야 남자꺼라고? 왜 물어봤어 나한테 아 이제 보니까 남자꺼네? 아아악 지금 같은 인첸트인데 20레벨 20레벨이고 가격도 똑같아 이랬을 때 이제 비교하는 방법 다 있는데 인첸트 데미지를 보면 돼요 보면 얘는 14지 어 14 체력도 있지만 쟤는 무시하고 맛단 trás 밑에 12 같은 가격인데 데미지가 2주인가가 다르다 이건애키트템이라 그런거라서 도 degradation 이제 장갑을 들어갈건데요 컴뱃마스터리를 볼 건데 소드나도 좋긴 해 나는 아나쉴드하고 같이 할거mis 자 여기서도 인첸트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철이냐 천이냐. 왜냐면 인첸트가 그냥 생기는 게 천처럼 생기면. 천처럼 생기게 보이면 천이다. 진짜 여기 보시면 의류점수리라고 있죠. 저게 이제 아이템이 되고 밑에는 대장장 수위. 야 진지가 저렇게 말하지 뭘 또. 야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소금은 짜다. 아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첨이네 진짜. 그쵸 여기 보통은 장갑은 전 철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가 컨트롤을 못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좀 섭하다. 컨트롤 못 하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플레이라고 하죠. 부드러운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너는 못 하는 거야. 야 오늘 시청자 개많아. 200명 넘었어. 야 너는 뭐 200명 시청자 온 적 없지? 걱정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그냥 좀 편안하게. 아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좀 당연하게. 민재나 처음 해보니? 어? 처음이니? 일단은 장갑은 좀 보류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신발은. 너가 할 세공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인첸트만 일단 먼저 볼 건데. 뭐 날개신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너 날개신 사면 돈 다 써. 얼마요? 아니 뭐 얼만데. 뭐 얼만데 이게. 상어 5천 최소. 너 3억 있니? 게임이 많게임이네 진짜. 얘는 지금. 솔리스트가 좋아요. 체인 쓰게 됐을 때 이 솔리스트가. 데미지 10 증가도 있지만. 저 행운 증가라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체인 데미지를 많이 늘려주는. 그래요. 그러면 몽라 기준으로 갈게요. 아 뭐. 좋은 걸로 써. 이거 사자고. 자 여기 악세서리는요. 최대 공격력만 볼 겁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파이널 히트를 쓰다 보니까. 최대 공격력을 하는 거지. 뭐 자이언트나 엘프분들은. 본인이 쓰고 있는 해당 직업. 주력 스킬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날선 들끓는. 날선이 지금 되게 비싸요. 후보자분들은요. 당당한 지진 추천드립니다. 당당한 지진. 나도 그냥 잘못 쓰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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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켈론 아니니까. 쌍검은 켈론 하긴 한데. 사실. 몽환의 라비 던전이라는 던전 자체가. 속에 안 들어가. 아. 거기다가 추가로. 장인 개조를 요즘 안 써. 투안 만든 것처럼. 소환하게 되면. 풀 스탯 찍기가 되게 쉬워. 이미 있으니까. 어. 인첸트는. 아 여기가 악몽을. 악몽이가 한. 100만원. 200만원 할 거거든. 내구가 20이잖아. 얘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돼요. 혹시나 해서. 나는 이렇게 무기 맞추는 것도.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니를 깨면요. 여러분들. 플라워 소드라는 걸 줘요. 그거 하고. 메인스트림. 우리 챕터 1에. G1. 1이었나. 1을 깨면. 모험가의. 브로드소드였나. 이 두 개 같이. 고래빔도 비싸다 싶으면. 이제 그러면. 체인을 볼 건데. 약간 체인 하나 있던데. 어. 이거는 내꺼 원래 있어. 근데 시청자분한테 소개 용어로 한번 검색해서. 제가 정말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인 블레이드 일단 검색을 하시고요. 저걸 다 더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만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야. 위에 거는. 특수 개조가 안 돼 있잖아. 개조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근데 얘는 특기가 또 돼 있어. 그러면 조금 그거 감안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해서. 에르그는요. 무시하세요. 합산이 돼서 계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정리하면. 인첸트. 개조. 맥 데미지 다 더해라. 그 공격 데미지 더 해가지고. 데미지가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죠. 에르그는 웬만하면. 손들지 말자. 아니 근데 스위핑 범위가 여기 있어. 장갑에.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장갑에 붙는 스위핑은. 마우스가 닿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참 나 어이가 없네. 근데. 너 이게 만화실드 보니까. 없다. 잠재라. 가만히 있어 보자. 없으면은. 나. 은행 좀 켜봐. 가만히 있어 봐. 만화실드? 그 아는 지인이 준 것 중에서. 만화실드 거시기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벌레스크 빼고 풀옵이야. 이거 종결이었어? 아 이거. 내 아는 지인이 나한테. 유산으로 주고 갔어. 근데 나는 좋은 줄 몰랐지. 좋은 걸 들고 있었네. 그럼 이거 그냥 껴도 되겠다. 괜찮을까.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타이틀. 보통 1차 타이틀은. 우리가 직접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차 타이틀은. 구매를 해야 돼. 자 스마트 컨텐츠 하시죠 여러분들. 아이템으로 한 다음에. 2차 검색하시면. 와비노 게 거래 가능한. 2차 타이틀이 다 나와요. 데미지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요즘 최근에 풀렸던 것 중에. 햄릿. 그 다음에. 푸시나 2차. 그 다음에 이제. 근데 15이상 구매하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Nao 2차. 어 나왔다 자 그럼 돈벌언스단 추천 좀요 블루밍 관련해가지고 좀 알려드린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이제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우리 트러브님이나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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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랑님 해가지고 달빛이랑님 트러브 트러브님 네 그분들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벌언스 굉장히 많고요 자 자 던전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던전을 깨면 지속적으로 주는 고상안인데 그것도 이제 깨두시면 좋습니다 어 깨세요 자 불수 수련작 학원인데 유비미 복귀자 분들께서 돈 좀 덜 들어가고 쉽게 올리는 팀이나요? 돈 안 쓰려면 시간을 좀 써야지 근데 굳이 또 말씀은 좀 뭐가 있을까? 프리시즌 기다리는 거죠 프리시즌 때 자 그 다음 다음 복귀자 신규입니다 던전이 리뉴얼 때한테 누래뼈 추천 던전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일단 5천까지 찍고 생각을 해보자 현재 마법 종결템은? 켈틱 드로이드 스태프입니다 다음 거는 복귀해도 할만할까요 생활? 만약에 블랙스미스나 천원 만들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면 힘드실 겁니다 스태프 법사는 목락하기 많이 어렵나요? 할만해요 자 스태프 에스겐 쓸만 있나요? 목락까지는 할만한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네 공수 키우는데 쟤는 어떤 게 추천 주시나요? 그 네이버에 카르토의 마비녹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검색하시면 내가 스킬을 어떤 거 찍어야 할지 주 스탯이 어떤 건지를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뭐 못 물어본 거는 내일 예방송 가서 모르면 다 알려줄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어 예 제가 방송 하루에 막 6시간 하니까 예약하세요 알았죠? 자 종료합시다 여러분들 자 호스팅 넘기기 영상 오늘 끝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